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산떼지라는 극작품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 사실 이 작품은 여러분이 내용 파악을 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극갈래 자체에 대한 생소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늘 딱 한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극갈래에 대한 특징들을 알 수 있는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. 그럼 같이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즉 이 희곡 극갈래에 대한 설명입니다. 1번 장과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. 희곡에 대한 설명이고요. 그 다음 2번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소설갈래 즉 소사갈래와는 차이점입니다. 소설갈래는 과거형으로 사건을 주로 진솔함에 반면에 극갈래 같은 경우는 사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표현을 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작가의 직접적인 해설이나 묘사가 중요하다. 작가의 직접적인 해설이나 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물들 간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즉 대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전개한다는 것이 극갈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4번 아까 말했다시피 등장인물의 대사,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고요. 5번 무대 상연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에요.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성을 띈 있을 법한 일을 바탕으로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은 소설갈래와의 공통점입니다. 지금 답은 3번으로 나왔는데요.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소설갈래와의 공통점은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 이거는 서사갈래와, 즉 소설과의 공통점이고요. 차이점은 사건을 현재형으로 묘사한다. 이거는 사건을 주로 과거형으로 진솔하는 서사갈래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. 여러분 더 많은 자료와 학습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용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